방송에 좀 프로로그 시작은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껌벅껌벅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거의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한 25% 내외의 후보가 전국에서 55명이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후보가 최소 55명 플러스 알파니까 55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실체를 아는 사람들도 이게 공공제니까 누구도 낯서 가지고 항의하거나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들이니까 일면은 또 이해가 되죠. 생활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에 그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소설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맑게 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유튜브나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는 사람들은 없는 건 아닌데 어제 소개한 것처럼 이나공대의 기계공학과의 정동수 교수님처럼 대부분 침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국가를 보위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면 저분이 검찰총장을 한 분인가 검사를 한 분인가 한 걸음 더 나아도 저분이 대통령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10년째 이어져오고 본인 재임 하에서 치러졌던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안이 봐도 직접 연결될 수가 있는 4월 10일 총선에 아주 철두철미할 정도로 그냥 옮기는 방식으로 할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보였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란 분 자체가 갖고 있는 인간적 명모나 특성 같은 것이 결국 불법이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시류에 편성해서 본인이 이익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있는 죄도 뭉갤 수가 있고 조금 있는 죄는 부풀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 부풀려 가지고 큰 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량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식자층도 탐탐하고 대통령도 탐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원 자리를 55개 이상 여러분들 도덕질 당한 국민의힘도 여러분들 탐탐하고 국민의힘의 원예위원장들은 왜 배추를 들고 설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것을 넘어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 자격이 있나 대한민국 사람으로 찬상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 그냥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격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한 번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선거 부정이 제도화 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아웃성을 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특정 인물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특정 인물을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봤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선거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 이런 게 다 패배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고 오늘 보니까 벌써 조선일보에 그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나라는 그냥 전체주의 체제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그 상태로 간 거지 않습니까 오니 여러분 저 사람이 부정성과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연급부 두 번 여러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고민정 의원 두 번 그렇게 단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런 일을 하십시오 뭐 할 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각자가 공부학사님 대안을 말씀해 아니 방송 들으시면 다 본인이 스스로 대안을 했지 누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성인들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해보라 이야기죠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 들으면 나올 거 아니면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그냥 찬상 조선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국회 그렇게 해서 그냥 돈 뜯어가면 당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요지는 저는 고소고발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일당체제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해가지고 일당체제로 가는 것이 동의를 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소용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백날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지 알아서 각자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진다는 건 본인이 비용을 지루는 거니까 저는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지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훔쳤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누가 주범인지 이런 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그냥 고안만 칠 겁니까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도 좀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떠들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실체를 밝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소고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아스팔트에 있으면 외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들어야 되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파진영 사람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여러분들 선거부정에 대한 태도들 보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 당이 한 번 여러분들 우리 정당은 한 번 정도 몇 석을 차지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서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이런 분열되어 가지고 아무거나 우리 당이 그냥 몇 석만 차지하면 다 땡이라고 생각하여 몇 석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다들 오판을 했지 않습니까